먼저 가지고 계신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의 앱 스토어를 열고 검색창에 한글로 피스토리 또는 영문 피스토리를 검색하신 뒤 피스토리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앱 설치 이후 앱 목록에서 피스토리를 실행시켜주세요. 처음 연결 시에 로그인 화면으로 나타나는데 로그인 화면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이후 실행되는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블루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초 연결 시 블루투스 기기 찾기 버튼을 눌러 센서와 연결하면 되는데 원활한 연결을 위해 페달을 굴려 센서를 활성화시키세요. 이후 리스트에 검색된 기기 중 리벌 P1을 선택하면 됩니다. 앱과 기기의 연결 확인 후 메인 화면으로 나오면 됩니다. 피스토리에서 제공하는 코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3D 맵핑으로 제작된 가상현실 코스와 실제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작된 로드뷰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여 운동하시면 실내에서도 리얼한 느낌의 자전거 운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소원프리 센서와 연동되는 피스토리 앱은 기본 매달 30km 거리의 코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벤트로 소원프리 센서를 구매하시면 피스토리 6개월 사용 쿠폰을 함께 드립니다. 쿠폰 사용 방법은 먼저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피스토리에 로그인하시고 왼쪽 상단 사용자 메뉴를 눌러 사용자 내 정보 메뉴로 진입합니다. 내 정보 메뉴 중 가입된 회원 번호를 복사하기를 통해 복사합니다. 앱에서 나와 휴대폰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쿠폰 입력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쿠폰 입력 페이지에서 회원 번호를 붙여넣기를 통해 입력하시고 하단 쿠폰 번호 란에 제공된 쿠폰 번호를 입력하세요. 쿠폰 번호 입력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쿠폰 등록 완료를 확인 후 앱을 다시 실행하면 내 정보에서 베이징 멤버십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추후 연장은 상단 멤버십 구매를 통해 연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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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